이대로 있으면 류가 잘못될 거야.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해. 부탁이야, 주이야. 류를 구해줘. 대답해줘, 류. 넌 정말 이 세계를 파괴하고 싶은 거야? 오, 크라큰. 드디어 우리와 손잡기로 결심하고 찾아왔나? 도깨비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지? 터닝 메카드 W. 다음 이야기. 진실은 어디에? 메카니멀 고! 올 여름을 책임질 뮤지컬 터닝 메카드 앵커. 뮤지컬 헬로카보 시즌2. 뮤지컬 터닝 메카드를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. 시즌2로 돌아온 뮤지컬 헬로카보. 친구들, 함께 해줄 거지?